자 우리편 저그테란 토테란 먼저 그네요 일단 자리가 구석자리기도 하고 우리편이 위쪽을 다 막아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입고 맞고 토텡드랍 가도록 하겠습니다 헬프 가기도 더 편해요 바로 옆에 테란님 계셔가지고 입고 맞고 토텡드랍 하면서 견제로 피해를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 보고서 이제 메카닉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7시 저그 물론 상대방 종족도 봐야 돼요 프로토스 투 랜덤인데 일단 저그 한 명 있고 풀토 한 명 있고 아 랜덤 토스 투토스다 투토스면은 좀 조심해야 돼요 초반에 우리편에 토스가 없기 때문에 조심하긴 해야 돼 그렇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이걸로 일단은 팩토리 지을 준비하고요 벙커 하나 그리고 팩토리 하나 마린 한 마리 찍고 두번째 팩토리 같은 경우는 벙커 지은 걸로 지어주면 됩니다 타이밍이 얼추 맞아요 네 가스가 이제 백가스가 쌓이니까 바로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러면서 가스 하나 더 왜냐면은 대랍쉽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가스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 오버르드를 이거 잡아주러 가고 싶은데 어차피 여기 언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방어에 조금 신경 써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완성되면은 비켜비켜비켜비켜비켜비켜 SC 비켜주세요 바로 스타포트 올려주면서 가스 두마리 들어가주고 서플 하위 주면서 마린 4마리 그냥 다 탈게요 어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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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아 얘 아직도 안 나왔어? 와 진짜 오버 잡히는 거 아니야? 이거 완성되면은 살 수 있으려나? 서플은 완성되면 계속 지어주고요 이거 달아주고 탱크 한 마리 더 찍어주고요 우리 편 테라님 잘 막는다 좋아 벙커 쪽에 안전하게 채워주시면서 원진 쪽도 잘 막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투탱드랍으로 어떻게든 피해를 줘야 돼요 상대 토스한테 일꾼 피해를 한시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한시가 캐논에 지금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시 쪽 한번 가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입구가 좀 단단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벙커 하나 더 짓고 안전하게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투탱드랍 견제라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드랍시 한 마리 더 찍고 태워서 바로 갈 준비 서플은 두 개씩 올려주고요 한 마리 여기다 내리고 저기다 모두 해놓자 가자 탱크 터지면 안 돼요 나이스 일꾼 한동안 일 못하고 있죠 지금 여기 도와줘 펑 그렇지 좋아요 한시 일 아직도 못하죠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두 개 해주면서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정신 못차리게 해야지 나이스 네 아 아 아 퐁 아 인ancy 골리아 또 찍어야하네 야오 아니야 드랍시 가다 잡혔나? 아홉시? 아, 안 잡혔지? 발키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근데 자원이 모자르긴 한데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발키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씨, 돈이 없어 야이, 너 왜 거기 갔어? 아, 나 진짜 아니 왜 거기로 갔니? 너무 신난 거 아니야? 스캔 달고 가스 완성된 곳에 들어가 주고요 서플 안 막히게 잘 지어주고 사이언스 퍼실리트도 지어줍니다 발키리 준비하구요 나 돈을 너무 막 쓰나봐 돈이 없어 좋아좋아 한신은 진짜 지금 엄청 가난할걸요? 아직도 뭐 지어진 게 없죠 거의? 어, 저기 도와주러 가야되겠다 여기 탱크 해놓은 거 잘했죠? 그래도 탱크 또 갈게요 어, 잡히면 안되고 이 투 탱크가 사실상 10탱크나 마찬가지야 왜냐면은 탱크가 10마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 라인에서 지금 탱크로 헬프로 가는 거라서 야, 나가야되겠다 안, 안 가도 되겠지? 오케이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제 팩토리 잔뜩 올릴게요 아직 11분밖에 안되서 지금 뭐 큰 게 올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여기도 옆 탱크 여길 옆 탱크로 해버릴까? 이제 우리 편도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 센터 쪽으로 일절 나가자 토스가 없어서 그래요, 토스가 우리 편에 업그레이드 하고 하이브 됐고 스읍 티파 나왔는데? 이거 커널 조심해야되겠다 엠베로 시야도 해놔야되겠다 방심하면 안되요 이거 한방 제대로 갇혀서 이제 업글 대고나서 가야지 괜히 막 어정쩡하게 몇 마리 되지도 않았는데 섣불리 갔다가 큰일날 수도 있어요 드랍 한방에 턱 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되요 조심해야되요 업그레이드도 잘해야되고 업그레이드도 잘해야되고 드랍 간다 잡으러 갑니다 지금 방업 안되있죠? 네, 방업 안되있으면은 금방 잡히죠 오우 센터 뚫릴려그래 조금 더 안정감있게 갖추자 맞아요 빠르게 상 aqufik entering 앞장 sorting 진행 접 이 해당 저기 빈틈이 되게 많은데 7시 삼들 없이 탱크 태워서 한 번 가보자 오버 한 번 잡았고 오버 한 번 잡았다 오케이 업글 터렛 도배 터렛은 도배한다고 해서 나쁠 게 없어 요거 파괴하고 방해된다 아 근데 상대 토스도 지상 물량이 있어가지고 요란씨는 뭐 아비터 준비하고 있네 저그님 공격을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왜 스읍 공격을 안 하시지 피해 좀 많이 부셨나 아이고 우리 편 오버까지 스플래쉬로 잡혀버렸네 오 스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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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드랍 갈 것 같은데 진짜 이게 섣불리 나갈 수가 없는 게 지상 물량이 너무 많아서 상대방이 단순 탱크만으로는 3,3,5 아니면은 이게 금방 싸먹히거든요 저그님이 그래 공격을 가야돼 희드라 모아놓은 거 상대 뒷파까지 있어가지고 언제 드랍 올지 몰라서 신경이 쓰이네 저거 뭐 잡아버리고 싶은데 옆탱크 가자 밀면 돼 밀면 밀려 11시 밀어버려 일단 11시 밀어버려 일단 12시 부터 오 땡큐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버러드 드라보기를 센터 나온다 그렇게 많진 않아 일꾼 좀 버려야 되겠다 한 두 부대 정도만 버릴게요 상대 아비터도 있고 오오오오 뭘 준비하는군 왼쪽 쭉 밑으로 가 왼쪽 쭉 밑으로 가 길 없나 길 길 길 길 길 아아 제발 한두 마리만 시즌 모드 아 되는게 없네 잠깐만 그거 어딨지 사이언스 퍼즐트 여깄네 네 다 잡혔고 이제 이거를 알키리로 네 앵구소 다 바꿔주면서 스캔 뿌려보고요 7시 잘 못 나와요 오오오 저쪽으로 가네요 오오오오 오오오오 플래그는 좀 아파요 백샷이 잘 안되네요 몇 마리만 되고 몇 마리는 안되네 이게 대각선으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지 어 이렇게 해야지 백샷이 나가요 요런식으로 네 이 발키리는 그냥 버릴게요 체력이 많이 깎여서 갖다 버리고 새걸로 네 새걸로 교체합니다 저그님이 혼자 다 밀면 돼 왜냐면은 지금 7시 저그나 1시 토스나 지금 다 막혀있는 상황이죠 옆탱크랑 막 여러가지로 다 막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그님이 이제 물량으로 밀어주면 돼요 저그님이 이제 물량으로 밀어주면 돼요 저그님이 이제 물량으로 밀어주면 돼요 방업이 공업이 먼저 됐네 다시 출동 그럼 하나는 여기로 가야되겠다 그럼 하나는 여기로 가야되겠다 뭐 태웠죠 지금 이거 플레이고 조심하시구요 플레이고 뿌리러 옵니다 답답할거에요 애국신님도 나올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드랍을 와야되는데 드랍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발키리가 있으니까 드랍하다가 순삭되면은 멘탈 나가거든 오 방 2업 됐네 공중 어 이거 이거 그거 하러 온다 플레이그 뿌리러 온다 살짝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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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그 맞는다 어? 없는데? 디파 없어요 녹여야지 디파 잡혔나본데 잡아버려 좋아쓰 나이스 여기서 또 이제 배슬 찍어가지고 배슬 이레데잇을 발키리에다 걸어가지고 발키리로 지우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오 백샷 좋아요 와 근데 방이 없돼서 그런지 되게 안잡힌다 여기 대각선으로 가서 P 누르고 네 뒤로 클릭해주면은 백샷이 나갑니다 배슬 찍자 적은 인간 1대1하는 것 같아 사실 이거 골리압 찍고 배슬 해가지고 가면은 더 쉽거든요 뭔가 발키리랑 공격하면서 하니까 네 재미가 있네요 여기 또 드랍슛 태워가지고 여기 떨구면은 그냥 바로 끝나지 아는데 게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어어 어 위험해요 일꾼 두 부대나 버렸는데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남지 2만원이나 남네 그 와중에 가스는 풀가스가 아니라서 가스는 엄청나게 부족하구요 아주 더워가지고 힘이 없다 근데 진짜 더워서 그런가 진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힘이 없어 힘이 가자아 벌어오 돼있을까?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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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대쓰 여권 올킬 예 가만히 있을끼 홀드 잡고 아 근데 한식이 왜 이렇게 안 밀려? 어 아 이제 밀게요 이제 예 너무 놀았다 아 아 마나가 없어 밀자 밀자 을 가자 가자 일곱신님도 나가실 것 같은데 이제 벌어 하셨네 워낙 빨라가지고 벌어 하기 전에 상당히 많이 잡았구요 여기서 홀드 잡아놓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오지오 삼삼업이야 봉준호 빨리 밀자 이제 반드시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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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나 없네 드랍쉽 찍어야 되겠다 드랍쉽으로 밀어버리면 그냥 밀려요 기다려줘 뒷풍은 다운 하니 다운 타세요 저거 가스도 못파고 있죠? 저기 바빠서 그래요 바빠서 아니면 가스가 많이 남나? 잡으세요 잡으세요 아직 안탄거 있을텐데 됐다 가자 아 버라돌이님 먼저 가셨네 같은편 투토스 잤다고? 반반에 30분 게임이나 했네 수고하셨습니다